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윤입니다 오늘은요 인터넷 약정 만료를 앞두고 재약정과 신규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비교 영상 정리해드릴 텐데요 일단 약정 만료를 앞두셨다면 재약정이든 신규 가입이든 이 둘 중 하나는 어떤 거라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인데도 못 받아가기 때문이에요 먼저 재약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요 열심히 구글링해서 10페이지가 넘는 3사 통신사의 재약정 후기를 봤지만 대부분이 불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소정의 요구마린 혜택에 더하여 SK 상품권의 경우 7만원에서 12만원 KT는 8만원에서 7만원 LG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상품권 혜택이 전부였어요 간혹 재약정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그 경우는 TV 대수가 많거나 고가의 최신기기로 변경 혹은 요금제를 업그레이드했을 경우 재약정 기간이 길수록 더 큽니다 반대로 결합할인 금액이 크거나 인터넷 단독 가입자의 경우 재약정 혜택을 더 적게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가입 혜택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산해본 결과 3년 약정 기준으로 신규 가입 혜택 평균 43만원 재약정 혜택을 평균 1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33만원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36개월로 나눴을 때 매월 9,166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3년 동안 매달 9,166원 이상의 결합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 재약정이 더 유리한 거죠 2013년도에 출시된 셋톱박스의 대기전력 소모가 정말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정기연구원에서 2013년도 셋톱박스 대기전력 소모량을 실험했는데 42인치 LED TV보다 대기전력 소모량이 무려 260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신형으로 기기 변경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실 거예요 신규 가입 시 바로 최신형 기기를 받아가실 수 있지만 재약정 시에는 추가요금이 더 발생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홀팁 기존의 재약정은 본사에서만 가능했지만 LG의 경우 저희 아정당에서도 재약정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과 마찬가지로 대리점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본사보다 훨씬 혜택이 많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신청 조건이 조금 바다로운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터넷 요금제에 따라서 사은품 금액이 달라지고요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요금제를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세요 현금 사은품 금액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까요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 재약정과 신규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어렵거나 궁금하신 점 댓글이나 전화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